자 이거 현재 이 이 현재 화면에서 유튜브 입니다 유튜브 여기에서 에 동영상을 올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업로드록 있죠 요것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죠 공개는 여러 사람을 다 보여주는 거고 미등록은 내가 내가 이 동영상의 주소를 알려주는 사람만 보게 하는 겁니다 비공개는 라운처만 보는 거에요 게시의 증은 지금 올리지만 3일 후에 나타나게 하라든가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화살표를 눌러서 동영상을 올립니다 자 저 경우에는 요걸 한번 올려 보겠어요 간단한거 이걸 선택한 다음에 열기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걸 설정을 해놨네 자 여기에서 테스트 테스트로 제가 바꿨어요 그 다음에 설명에도 이렇게 뭐 여러가지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이 동영상의 특징에 대해서 예를 들면 섹스폰 같으면 섹스폰을 곡이름은 뭐고 그 다음에 누가 부르고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 태그는 여기 예를 들어서 섹스폰 섹스폰 섹소폰 이렇게 다시요 한글로 바꿀게요 섹소폰 이렇게 하고 엔트를 칩니다 엔트를 치면 이렇게 딱 들어가요 이렇게 이 태그는 뭐냐면은 이렇게 치면은 사람들이 검색할 때 이 섹스폰이라고 치면은 이 동영상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태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섹송 이렇게 친 다음에 엔트를 치면은 하나가 되겠죠 이게 내가 알기에는 상당히 많이 한 20개 정도 올릴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올리고 또 뭐 예를 들면 테스트 같으면 테스트 이렇게 이렇게 치면은 나중에 이걸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이 클릭하면 예를 들면 향수라는 노래가 있죠 향수 이렇게 치면은 치고 엔트를 치면은 나중에 검색할 때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검색할 때 향수라는 것을 클릭하면은 이 동영상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그란 것은 아주 소중한 겁니다 태그를 잘 달아야 동영상이 여러 사람에게 검색이 되어서 볼 수 있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요건 제목입니다 여기에 제목을 놓고 다음에 요건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미리 보기는 이 세개 중에서 세개가 기본제로 뜨죠 이 중에서 이걸 하고 싶으면 이걸 누르면 이게 나중에 이거로 바뀝니다 이 셋 중에서 이 동영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런 것을 골라야 됩니다 이게 마음에 안 들면은 미리 다른 사진을 준비해 줬다가 이 사진 미리 보기 있죠 맞춤 미리 보기 이걸 클릭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공유를 했죠 그런데 재생 목록은 재생 목록은 이것을 올리는 것을 예를 들면 섹스폰 연주 섹스폰 연주 하나의 그룹이죠 그룹 그룹을 짓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섹스폰 이 잘 안되네요 여기에 섹스폰 연주 이게 자꾸 오류가 나네요 이게 오페라인데 섹스폰 연주 이게 자꾸 오류가 나네요 이게 오페라인데 섹스폰 연주 지금 하고 있는데 잘 안되니까 거기 가서 메모장에 가서 만들어 가세요 여기에서 섹스폰 연주 라고 치고 이것을 복사로 해서 재생 목록 추가에 와서 여기다가 재생 목록 만들기 있죠 이걸 클릭하면 이걸 클릭해서 붙이게 보세요 그리고 만들기 하면 여기에 섹스폰 연주라는 그룹이 생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섹스폰 같으면 섹스폰 이걸 선택하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선택 선택 이렇게 선택이죠 이렇게 섹스폰 연주 예를 들면 또 이제 뭐 트로트다 트로트다 이것들은 트로트를 트로트를 세목록 만들기에서 트로트 이걸 이렇게 치우고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트로트라는게 생겼죠 이 곡이 만약에 지금 트로트면 트로트에 체크하면 됩니다 트로트도 하고 섹스폰 연주도 하면 두개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 해도 되고 두개 해도 되고 그리고 이것은 지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신부님 강연 뭐 이런게 있는데 최종골 섹스폰 이건 지워야 되겠죠 이거 이런거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중에 지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이건 섹스폰 연주도 트로트 두개를 넣어 보겠어요 그럼 여기에 재생 목록 두개가 됐죠 자 그렇게 하고 서 그 다음에 번역은 해당이 없어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대로 놔두고 고급 설정에 가면 댓글을 허용한다 댓글이 싫으면 체크 안하면 돼요 댓글이 또 댓글에 또 뭐 욕하고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댓글 허용 안합니다 댓글 허용하도 안해도 자기 자유 다음에 사용자와 동영상에 대한 평가를 이거는 좋아요 싫어요 이 숫자가 나타나면 이렇게 하면 숫자가 좋아요가 몇 명 싫어요가 몇 명이 나타나요 근데 체크 안하면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고 사용자 따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내려가면 백업 있죠 백업 모든 플랫폼 이게 현재 수익형이 아니면 모든 플랫폼으로 설정됩니다 나중에 수익형으로 설정이 되면 이게 활성화 돼요 그 다음에 자막인증은 해당사항이 없으니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미국 티랩이 방송이 되었냐 안 되었냐 뭐 그런 건데 아무 해당이 없으니까 그대로 놔두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동영상을 푹악이 허용을 해야만 다른 데서도 예를 들면 카카오톡이라든가 밴드라든가 이런 데서 볼 수 있죠 구독자에게 알리있냐 마느냐 이건 알겠죠 그 다음에는 이 캐티고리를 이것은 음악이면 음악 이렇게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유행 같으면 유행어를 설정하고 이렇게 이걸 정확히 분류를 해 줘야 돼요 강좌 같으면 교육이 되겠죠 이렇게 이건 뭐 엔터테인먼트니까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합니다 동영상 위치는 자기가 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언어가 한국어하고 적용불구가 있는데 우리는 한국어니까 한국어대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시청자가 번역된 제목 및 설명 자막을 제공하도록 허위한다는데 유튜브 커뮤니티가 있어요 하나의 커뮤니티 하나의 포럼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걸 체크하면 동영상 옆에 글자를 설명을 하는 그런 걸 넣어요 잘 해 주는 사람도 없고 하지만 이건 할 필요도 없어요 녹화 날짜는 오늘로 클릭하면 오늘날짜가 들어가지고 클릭하면 자 여기서 카테고리는 이렇게 정합니다 음악 뭐 예행 예행 이렇게 정하면 돼요 이것은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 하겠어요 그 다음에 한국어 여기까지 했죠 아까 녹화 날짜 얘기하단 말았는데 녹화 날짜가 오늘이 아니면 이 가운데를 딱 클릭하면 이렇게 달력이 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9일이다 뭐 이렇게 하면 9일이 돼요 이렇게 설정하면 됩니다 다음에 보급 페이지에 동영상 통계를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 표시하는데 이 의문 보이있죠 이걸 클릭하면 설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게시를 하면 되겠죠 이건 뭐 게시하는 건 잘 아시죠 이렇게 세부적인 상황을 설정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게시하면 자 게시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스 코드가 뜯고 소스 코드를 보고 싶으면 이렇게 소스 코드가 나오겠죠 공유는 이거고 자 그래서 수정 모드로 다시 들어가고 싶으면 이거 누르면 다시 또 수정 모드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렇게 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에 아까 거기로 예를 들면 거기로 에 다시 들어가보면 자 이 뒤로 가 보겠어요 이 이게 왔어요 보면 은 다시 새로 고침을 하면 셀 고침에 아까 올린 게 뜯겠지 이게 뜨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한 것은 공개입니다 그리고 저작권 위반이 없죠 여기에 이것은 저작권 침해신고 이걸 클릭하면 저작권 침해신고 됩니다 이것은 일부 국가에서 차단 됐죠 예 이런 이런 저작권 침해가 되니까 예 예를 들면 이 아래에 있는 것도 보면 예 저작권 보호 콘텐츠 포함해서 다 저작권 침해 되는데 그대로 놔둬도 이게 뭐 특별히 걸리는 것은 없어요 그대로 실행은 되고 그래요 일부 국가에 차단된 이런 것은 이제 어떤 나라에서는 독일 같은 나라에서 많이 차단시키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런 것은 저작권에 안 걸린 겁니다 이제 가능한 한 특히 가장 그 한게 이제 주로 방송국 동영상을 그대로 녹화해 올리면 저작권에 딱 걸립니다 다음에 일반인들은 거의 음악에서 걸리죠 음악을 주로 이 최신껏 음악이 주로 저작권에 잘 걸리니까 음악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이상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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